르노 삼성차 르노 삼성차는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부산 공장에서 전국 서비스 협력업체 정비사 천여명을 대상으로 차량 진단 기술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기존 정비 교육으로 습득하기 힘든 진단 노하우, 노하우를 제공하는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정비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수리 문제의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르노 삼성차 차량 진단 전문가 그룹인 테크라인을 전문 강사로 구성했다. 르노 삼성차 애프터 세일즈 오퍼레이션 전 안경호 기사는 정비사들의 정비 능력 향상을 통해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비사들의 정비 기술 향상은 물론 서비스 부문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